그가 또 맞으시구만 으 아 괜찮아요 지금 방송 다시 나오나요 지금 방송 다시 나오나요 아 돌아보자 아무튼 간에 지금 어 마지막은 어 루시아 를 여기고 했고 입양을 했구요 예 불조음에 들어가서 방종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김없구만 시간 딱딱 맞춰 가지고 딱딱 맞춰 가지고 방송을 끊어 버린대요 이 녀석이 예 예 예 고울 상자에 뭐가 있길래 음 음 2시야 착한 루시야 착한 아이가 좋아 아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그냥 니가 가지고 잘 써 어 음 저런 것까지 내가 육신 내고 씨를 않다 야 음 어쨌든 이 집에서 잘 지내기 바란다 루시야 음 아 문화가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다가 그냥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다 가면 되겠네요 어 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음 음 여기까지 방송을 하는게 좋겠군요 음 젠장 도대체가 오비에 쓰여 이기 더 더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개 힘들었어 진짜 아 아 어우 문제가 너무 많아 우비에서 업데이트 했더니 왜 이딴 문제가 생기지 모르겠지만 음 자 뭐 어쨌든 이제는 진짜 방종을 해야겠네요 아 자 방종 모션과 함께 방종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잠깐만 경험치 얼마나 모았지 경험치 체크 한번 하고 음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오늘 음 따다다다다다 어디까지 오셨니 이거 은신 더 올리면 되겠다 은신 100 찍을 수 있겠다 레벨도 50 찍을 수 있겠는데요 음 은신 100에 아 100은 못찍나 경험치에 약간 모자란가 아 모자라네 은신 99까지 찍었네요 음 그랬고 레벨업은 했고 어 오케이 못찍지 지구력 그래 언제나 우전한건 지구력이야 음 그리로 보면은 음 으... 쇼롱마브 100이고 어... 한송무기가 93인데 더 찍을게 있나? 어... 어 더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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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사의 총도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야 되고 피 흘리는 어디냐 이거 찍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요거 여진 찍어야 되고 오케이 한송군도 거의 다 찍었네요 어... 한송무기도 그리고 방어술 방어술도 찍어 있구만 으... 보을 먼저 찍어야 되냐 저지선 아... 잠깐만 헷갈릴까요 드래곤의 빈을 뭐지 으... 이빨 부수기에 어... 아 오케이 이것도 괜찮네 음... 오케이 어? 잠깐만 하나 더 찍어도 되는데 음... 음... 어... 뭐 안 찍은거 있나? 어... 방패 주자 저지선 요거에 찍어놓고 오케이 여기까지 찍어놓구요 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가 갔네요 겸치 체크도 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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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모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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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드디어 방종모션이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 트위치가... 아... 아니 아니... OBS가 계속 방송을 끊어보이는 바람에 스읍... 어... 편집을 한 것도 아닌데 편집을 한 것처럼 음... 방송왕... 음... 그... 다시 보기가 굉장히 조각조각이 나가지고 올라가겠네요 음... 안 좋아 안 좋아 자... 어쨌든... 어... Thanks for watching 음... 굉장히 지금 OBS 때문에 방송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도 어... 방송을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구요 자 저는 여기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자... Thanks for watching Bye bye And see you My next stream Thank you so much My friends and viewer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Uh... Unstable streaming Today 음... 음... I'm... Uh... Very very tired And exhausted Oh my... God Anyw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Um... And on my screen now 노래 없어요 랄라디 노래는 없어요 자... 강조합니다 모두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 또 뵐게요 See you See you Thank you so much See you Bye bye And on my stream 너무 피곤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Bye bye Farewell Bye bye See you Bye bye 怎麼樣 Bye lightning One minute Meow Cause you'll mind Point red businesses virgin Las Vegas Nine